지난해 1인 가구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수는 전체의 약 35%인 750만 2천 가구로 나타났습니다. 또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천 1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올해 1인 가구의 자산은 지난해보다 0.8% 감소한 약 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